나잇값을 하면 순식간에 늙어버립니다. 50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늙어서 그런 건 무슨 나잇값도 못하고 뭐 지금 제정신이야 그 나이에 그런 걸 하다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늙은 것입니다. 50대에는 순식간에 늙는 사람과 다시 젊어지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실제 나이와 정신연령이 가장 크게 차이나는 나이대가 바로 50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동창회입니다. 50대 동창회에 가보면 나이보다 젊어보이는 사람과 나이보다 늙어보이는 사람으로 뚜렷하게 나뉘어집니다. 나이에 맞는 일을 하고 있으면 계속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 딱 좋습니다. 나이에 잘 맞는군요. 하지만 이런 조언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몸이 더 탄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세요 라고 조언해주는 의사를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50대 이후의 사람에게 나이에 맞게 살라는 말은 나머지 인생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나이때라도 나이에 맞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철인삼종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철인삼종경기를 할 수 있도록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신경 쓰면 좋은지 말씀해주세요. 건강검진 결과를 말해주는 의사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표준치에 들어갔다고 해서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표준치는 이상적인 수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평균치일 뿐입니다. 즉, 그 나이에 맞는다는 뜻인 만큼 50대의 표준인 사람은 그때부터 눈에 띄게 늙어가게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면 건강상태가 가장 좋을 때 데이터를 측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수치가 좋아지도록 열심히 몸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신이 언제 건강검진을 받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기 일주일 전부터는 평소와 다르게 생활합니다. 건강검진을 위해 몸을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매일 마시던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습니다. 생활도 되도록 규칙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없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실제 나이가 아니라 정신적인 나이입니다. 나잇값도 못한다는 말을 듣는 일이 인생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0대를 가장 젊게 사는 방법 나잇값도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을 해봅니다. 결과로 즐거울 때는 의아하 과정으로 즐거울 때는 두근두근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즐겁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즐겁게 살고 싶어하고 그런 감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즐겁다는 말에는 두 가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의아하와 두근두근입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은 비슷한 것 같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아하는 이미 일어난 일에 사용하는 기쁨의 감정이고 두근두근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사용하는 설렘의 감정입니다. 로또에 당첨되어서 의아하 주가가 올라서 의아하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의아하 라는 식으로 의아하는 이미 일어난 일에 웃는 모습입니다. 로또에 당첨될 것 같아서 의아하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의아하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 같아서 의아하 라는 식으로 미래의 즐거움을 나타낼 때에는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한편 지금 뭔가를 배우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 그 분야에서 경지에 올랐을 때 자기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춤을 배우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 참석할 댄스 파티를 상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가의 미소가 감돌게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즐거움을 상상하거나 미처 결과가 손에 들어오지 않은 즐거움을 상상하면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두근하지요. 즉, 지금 즐겁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결과가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0대와 40대에는 의아한 감정과 두근두근이라는 감정을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작은 행운에도 큰 웃음을 터뜨렸고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결과와 과정을 모두 즐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50대에 접어들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급여도 적어지고 직책도 낮아지며 정년퇴직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실을 생각하면 마냥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50대인 지금 손에 넣을 수 있는 즐거움은 결과로 얻는 의아가 아니라 과정으로 즐기는 두근두근이 아닐는지요. 두근두근을 느끼기 위해서는 결과에 상관없이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50대를 최대한 즐겁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50대를 가장 젊게 사는 방법 결과에 상관없이 지금 즐길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노력하고도 손해를 보면 신은 이를 기억하고 되돌려줍니다. 50대는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금전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시기입니다. 이제 보답받아도 좋은 나임에도 금전적으로는 보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임금 피크제로 인해 회사에서는 점점 급여는 적어집니다. 그런데 나갈 돈은 많고 세금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받을 날은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가장 심각한 고민은 돈으로 인한 것이 아닐까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그만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누군가는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한 돈을 받아내려고 해도 쉽사리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사람에게 돈을 쓰는 건 그만두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에 관한 망고불변의 절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돈은 눈앞의 사람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앞의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그것이 돌고 돌아 어느 순간에 모르는 사람에게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정해주는 것이 바로 신이 만든 신의 은행입니다. 돈에 관해 가장 큰 스트레스는 자신이 손해본 구체적인 금액이 아니라 손해본 느낌이라는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그런 심리적인 요인에 사로잡혀 자기도 모르게 좌절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대적으로 손해본 느낌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녀석은 열심히 살지도 않았는데 왜 떼돈을 번 거지? 그 녀석에 비해 난 운이 너무 없어. 반면에 우연히 운이 좋아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는 자신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골프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하이스코어와 비교해서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 좋은 점수가 나오면 그것은 하이스코어일 뿐이지 에버리지가 아닙니다. 운이 좋았을 때 우연히 나온 점수일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점수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운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노력하지 않고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신이 불운이라는 형태로 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데 비해서 보수를 적게 받는 사람은 행운이라는 형태로 조정을 해줍니다. 신의 은행이 있다고 믿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쌓일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손해를 보아도 아무리 이익을 얻어도 결국 제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는 100% 손해를 보는 일도 100% 이득을 보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운이 좋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고 즐겁습니다. 그렇다면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손해를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손해를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손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노력하는 손해와 노력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집에서 이리저리 뒹굴며 행운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결코 행운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만에 하나 좋은 일이 있다고 해도 신의 은행이 조정을 해줘서 어느새 제로로 만듭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그래도 손해를 보면 신이 행운이라는 형태로 조정을 해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운이 아닐까요? 50대를 가장 젊게 사는 방법 일단 결과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 노력부터 해봅니다. 꿈꾸기의 50은 늦지 않았다. 꿈을 이루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은 꿈꾸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감정을 얘기하기보다 감정을 숨기고 살았다. 자신만 희생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참았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사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 보고 배우는 것에 힘은 세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부모님의 자화상이 되어 남편만 바라보고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고 있었다. 내 인생에 나는 사라지고 누군가의 며느리 한 남자의 아내 삼남매의 엄마로서 살아갔다. 가장 중요한 나란 존재는 잊어버린 채 감정을 표현하는 법도 잊고 살았다.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선 나를 되찾고 내 감정을 잘 표현하는 공부부터 해야 했다. 남들이에서 좋아하는 게 아닌 오로지 나를 위한 감정 공부와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공부를 시작했다. 이때부터 내게 공부란 단순히 자산을 늘리기 위한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한 공부로 그 의미가 있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 하루 30분 산책을 했다. 예쁜 몸매를 위해 하루 15분 폼롤러 스트레칭을 했다. 나를 위해 번 돈의 10%를 투자했다. 자기 개발을 위해 책을 사고 좋아하는 일에 돈과 시간을 썼다. 그러며 며느리 아내 엄마 역할도 평행했다.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난 지금 장사를 계속하면서도 작가가 되어 두 권의 책을 냈고 동기부여가 되어 많은 이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밤마다 야경을 보며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다. 내 방은 이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닌 오로지 나만을 위한 공간으로 변했다. 나만의 서재가 생겼고 나만의 공간에서 블로그에 글도 올리고 유튜브도 찍는다. 50대 이후엔 모든 엄마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기 자신을 위해 행복해져야 한다. 지금까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면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50대 이후엔 행복의 마음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 아이에게 미안해하고 남편을 원망하는 대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삶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나를 찾는 공부를 하라.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남편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스스로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당신의 힘을 되찾고 당신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당신이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며 모든 책임을 아는 내게 돌려야 한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법은 다음과 같다. 1. 비난하고 합리화하고 불평하는 자신을 깨닫고 그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노트에 적는다. 그 생각들이 사실인지 확인한다. 비난 합리화 불평은 결국 내게 돌아온다. 이런 행동이 갱년기 증상을 만들고 우울하게 만든다. 2. 하루를 마무리할 땐 잘한 일과 못한 일을 세 개씩 적는다. 잘한 일은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잘못한 일은 내가 상황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생각한다.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의 책임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든다. 당신이 타인을 탓하고 합리화하고 불평할 때마다 당신은 어김없이 당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 3.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마음은 자석과 같아서 부정적인 건 부정적인 걸 끌어당기고 긍정적인 건 긍정적인 걸 끌어당긴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주변엔 부정적인 사람밖에 없고 긍정적인 사람 주변엔 긍정적인 사람밖에 없는 것이다. 미래를 생각하고 행복을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람들은 남을 비난하거나 함께 모여 쓸데없는 수다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나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노트에 적으면서 나쁜 감정들은 골라낸다. 의식적으로 버리지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여 혼란스럽게 만든다. 노력 노력 없인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어릴 적 꿈들도 노트에 적으며 최선을 다해 살아온 자신에게 다시 꿈과 희망을 선물하자. 꿈은 10대 20대에만 꾸는 게 아니라 평생을 꾸는 것이다. 꿈을 이루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 변호사이자 미술품 수직가이기도 한 멜링카게는 탐사 철학 및 예술 수집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처술했다.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과제는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뿐이다. 했다. 그리고 사람은 늙고 나이 들어서 새로운 도전의 꿈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꿈을 접을 때 늙는 다고 말했다. 나 스스로 나를 한계 지을 때 늙고 병드는 것이다. 50대 일은 우리뿐만 아니라 꿈없는 10대 20대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 활기찬 모습은 없고 어깨는 주 쳐져 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 말은 고집센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변하는 사례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세상의 틀에 갇혀 한 발짝도 움직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 대부분은 자신은 늙고 아무런 능력도 없다고 말한다. 60여 년간 이뤄진 에딘버러 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성격은 아주 다르게 변한다. 60년 전 성격과 60년 후 성격은 비록 같은 사람이지만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성격뿐만 아니라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기술 개성 등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탁자나 책상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다. 사람은 생각하며 끝없이 성장한다. 우리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얻기 위해 분투해야 하는지 무엇에 가치를 둬야 하는지 말이다. 누구나의 10대 20대 30대 40대 는 분명히 다 다를 것이다. 좋아하는 음식도 성격도 만나는 사람도 많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계속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할 게 분명하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는 상처받기 쉽다. 나라는 존재와 불안, 유한성을 극복하는 데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은 우리가 누구인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는다. 과학기술만으로는 결코 완전하고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아인슈타인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세다 라고 말했다. 노력 없인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다. 노력 없이 좋은 내일을 기대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 사람은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살아간다. 구체적으로 목표로 삼는 게 무엇이고 어떤 완성을 이루려고 하는가는 그 사람의 고유한 근원적 신념에 달려 있다. 보통과 구별되게 다르다. 하이데거는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실존할 수 있으며 고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50은 꿈꾸기에 늦지 않았다.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에 책임질 수 있을 때 유한한 운명을 깨닫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 삶 전체를 후회없이 끌어안을 때 자유를 긍정할 수 있다. 늙으면 죽어야지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당신에게 나이 든 환자들 중 의사 옆에서 그리 심각한 증상도 아닌데 자신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아냐며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아픔을 토로하는 유형이 있다. 이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몸 구석구석 통증을 낱낱이 고백한다. 듣고 있는 의사의 표정은 담담하다. 환자는 왠지 서운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의사가 자신의 아픔에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데 공감해 주지 않으니 마음이 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나도 노인이지만 나이 든 이들의 앓는 소리는 듣기가 싫다.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가 설령 진심이라고 해도 듣는 이가 그 말에 공감하기는 쉽지 않다. 직접 나이가 들어보지 않고서는 늙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나이가 들었다고 하여 모두 진정한 늙음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다. 아프다, 힘들다는 노인의 고통을 세련되게 표현하기란 정말 힘든 것인가. 그 세련된 마음의 진정한 늙음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기가 엄마에게 말한다. 엄마 바쁘신데 젖은 나중에 주세요. 나는 배가 고프지만 엄마는 지금 바쁘잖아요. 이렇게 어른스럽게 말하는 아기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 같은 어른은 있다. 매사 아이처럼 우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사람들 말이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겉으로 드러내 풀고자 한다. 어른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외면한 채 오로지 나 좀 봐달라고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등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다. 그들을 향해 우리는 애처럼 군다고 말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의 해결 방식을 더 많이 다양하게 섭렵해 간다는 뜻이다. 그 많은 방법을 제쳐두고 불평, 불만, 무시, 외면 등 유학이적 방법을 쓰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몸과 마음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방법을 쓰게 되니 더 조심해야 한다. 오늘도 하루종일 앓는 소리를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 본격적인 논연기에 접어들었을 때 일상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지 미리 생각해보라. 힘든 것을 남이 알아주길 절대 바라지 마라. 이것이 바로 나이 든 자의 자존심이다. 당당하게 아파라. 나는 이 당뇨병이 내게 주신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내 게으른 성격을 잘 알고 계시는 하느님이 내게 평생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일에 지나치지 말고 절제하라고 숙제를 내주신 것이다. 최인호 산중일기 중에서 나는 지금 일곱 가지 병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왼쪽 눈에 실명, 당뇨, 고혈압, 관상동매 협차, 담, 통풍, 허리디스크가 바로 그것이다. 담, 통풍, 허리디스크가 바로 그것이다. 그 외에도 소소한 몸의 이상신호들이 때때로 나를 괴롭힌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나 다름없다. 사람들이 일곱 가지 병을 달고 산다고 하면 도대체 건강관리를 어떻게 했느냐고 생각할 것이다. 생활습관이 엉망이거나 게으르고 운동 안 하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할 거라고 짐작하면서 말이다. 게다가 직업이 의사라는 걸 알면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이쯤 되면 나도 억울하다. 여기서 노아와 질병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노아는 육체적 세태의 한 과정이며 세월의 흐름과 함께 진행된다. 분명 질병과는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노아를 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늙음을 부정적으로 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하튼 노아로 인해 쉽게 병이 생기기도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병을 앓지 않는 걸 보면 노아와 병의 상관관계는 더 연구되어야 한다. 의사로서 말하자면 병의 원인이 한 가지로만 추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유전이나 정신적 문제, 환경, 생활조건, 약물 등 수십 가지 상황이 상호작용하여 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선천적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날마다 담배를 두세 값이 평생을 피워도 암흑커녕 천수를 누리고 가는 이들도 있다. 몸의 신비로움을 조금이라도 밝혀내어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의사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누구든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병의 원인을 두고 단지 게으름과 무관심으로만 재단하여 환자에게 심적인 고통을 더 주지는 말아야 한다. 내가 안고 살아가는 일곱 가지 병은 오히려 너무 열심히 살아온 증거라는 게 의사로서의 내 소견이다. 노화로 생긴 허리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장시간 복용한 약이 당뇨와 고혈압을 차례로 유발시켰다. 왼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된 것은 2003년 네팔의 의료봉사를 갔을 때다. 한쪽 시력이 부쩍 떨어지고 답답해. 고산병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귀국 후 병원을 찾았더니 눈의 혈관에 이상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저런 검사 도중 심장에 더 큰 문제가 발견되었다. 선천적으로 심장혈관이 좁은 것을 우연히 발견한 것인데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급박했다. 두 가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한쪽 눈의 시력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눈 때문에 더 큰 병을 발견하여 목숨을 구했으니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것 순순히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억울하지 않았다. 70여 년 넘게 건강한 시력으로 살다가 한쪽 눈의 시력으로 살려니 불편함도 없지 않았지만 그런대로 적응이 되었다. 고개를 살짝 더 돌려 시야를 확보하면 될 일이었다. 고개를 조금 더 돌리는 것 조차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에는 온통 불행한 사람으로 가득하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내가 왜 이 병을 앓게 되었을까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일까 그때 그걸 먹지 말 것을 운동을 열심히 해볼 것을 하면서 원망하고 자책한다. 그 스트레스 로 인하여 병이 더 깊어지 기도 한다. 나를 찾아온 병의 첫 번째 치료는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노화로 인한 병은 대부분 만성 질환인데 이 경우에는 단박에 치료되기가 어렵다. 병의 원인을 제거하기는 커녕 고통을 누그러뜨리거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받는 게 전부일 때도 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실망하여 자제력을 잃고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일으킨다. 몸으로 느끼는 고통과 불편을 말로 다하지 못하겠지만 어쩌겠는가 잘 달래는 수밖에 없다. 번번이 짜증을 내고 얼굴을 찡그리고 한숨을 쉬며 아이고를 내뱉지 말아야 한다. 아프지 않고 장수할 수 있다면 정말 포배로운 일이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다고 한두 가지 병을 앓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 새롭게 맞이한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이다. 아프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